최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립 해출제가 시행되는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분리수거를 번거롭고 어렵게 느끼는 시각도 많은데요. 원주시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은 곳곳에 재활용 회수 로봇을 설치했습니다.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심 공원 한켠에 음료수 자판기만한 기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. 캔이나 페트병을 넣을 수 있는 투입구와 LCD 모니터, 보관함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순환자원 회수 로봇입니다.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페트병과 음료수 캔을 기기가 스스로 인식해 수거하고 이용자는 포인트를 정립하도록 설계됐습니다. 다 쓴 페트병과 음료수 캔을 투입구에 넣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하나당 10점씩 쌓여 2000점부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 회수 로봇에는 이처럼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만 압축 보관되고 그 외 다른 물질은 반환됩니다. 투명 플라스틱 컵, 유리병, 부탄가스, 일반 쓰레기 등은 투입이 금지됩니다. 원주시는 한 번에 양질의 페트병 1500개와 음료수 캔 700개를 압축 보관할 수 있어 자원순환 효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우선 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에 재활용 해수 로봇 6대를 설치해 운영한 뒤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지금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의무배출이 시작됐고요.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시민들의 재활용률 내지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의식재고가 일단 목적이 되겠습니다.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 도내에서도 춘천시가 이미 도입해 해마다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올바른 자원순환 방식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원주시는 어린이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.